아까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옵시다 별로는데? 포리니드 빵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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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고 할 때 약간 맘에 안들었던게 뭐냐면은 한국인을 표현하는게 나는 길 지나다니면서 눈이 찢어지고 쌍꺼풀이 없는 한국인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긴 한국인 많이 못보거든? 모델들이나 그렇게 생겼지 근데 굳이 그런 배우를 갖다 쓴거는 한국에 대한 마케팅과 이해가 좀 부족한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? 뭐 씨발 외국에서 한국 그 광고만 하면은 다 눈 찢어지고 어? 쌍꺼풀 없는 그런 사람들만 갖다 써 그런 사람들 본 적도 없는데 나도 나 지금 길 지나자면서 그런 사람 보기도 힘들어 그렇잖아 좀 이해가 부족했다 본다 그냥 게임 잘하는 나라 이것만 강조한 것 같아 그래서 맘에 안들었어 광고가 그래서 맘에 안들었어 광고가 아 얘네는 전판부터 라인 푸쉬이 존나 좋은거만 하네 무섭는데 이거 한번 넘겼다가 불편하지 말거야 아 이 자식 전판부터 라인 푸쉬이 존나 때리네 진짜로 존나 맘에 안드네 진짜 아 이 자식 전판부터 라인 푸쉬이 존나 아 이 자식 전판부터 라인 푸쉬이 존나 아 진짜 맘에 안든다 애 저 카이산 진짜 라인 미는거 되게 좋아한다 애 갱 와야되는데 이런거 잘려면은 저런거 저렇게 밀면은 금방 없이 울면 갱이 ㅈㄴ 당하는데 뭐야 왜 니가 맞아 나 타워까지 맞으면서 견제를 하고 간다고? 아 흠 당했습니다 미드 두번 따였네 벌써 아 톱톱 따였네 이거 게임 진거 같아요 이 게임은 80프로 확률로 졌습니다 80프로 확률로 이 게임은 제가 라인존에서 무지막지하게 키를 먹고 크지 않으니까 80프로 정도는 이미 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 빠졌는데? 다 빠졌는데? 이 친구랑 라인존준 강하게 할 것 같으니까 이거부터 뽑아야겠다 또 따였나? 또 따였나? 아니네 또 따이지 않았네 우리 정글을 잘하는 친구인데 또 따였나? 심지어이 아군이 당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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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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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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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. 만나요. 추운 거 해야겠다. 점수를 만약에 많이 안 준다?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. 첫 번째가 연승으로 올라왔으면은 MMR을 좀 놔줄 수 있어요. 빨리 올라왔으면. 두 번째 MMR이 그렇게 높지 않은 친구랑 듀오를 한 거야. 10-3 출고래 으흡 아 야 으흡 ATK ㄷㄷ 맞아 화면 시간 다 빠졌는데 잠시 마시니 아빠랑이 에어컨 엔쩜 척 엔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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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만 보는 거야 다 나 이것도 있는데 오늘은 정서 올린내 오늘은 정서 올린내 1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